어우.. 처워 죽겠어 지금 꼬시원? 강시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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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줬을 것 같은데? 잘못 줬을 것 같은데? 용지사한테 강시원이면 되게 좋을걸요? 아 잠깐만 너무 빠른데? 엄청 빨라요 저 잘못 줬어요 워홍크다 저도 사실 내신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미쳤는데 이거? 아 그거 빠져나 그거 미안한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과정입니다. 와 어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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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나냐 음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누가 자는데 담묻이 줬는데요? 범인은 한 명 곧 죽을거라는 얘긴가? 담묻이 갈때 자더라고 담묻이 하나만 D컷 D컷 네 나이스 A나 C? C C C C C D C C E C 1번 쳐주세요 네 1번 깨져요 1번 먹어요 이렇게 하는데도 엄청 쉽게밖에 안 나는 거고? 1번 먹어요 綺麗 2번 먹어요 2번 먹어요 힐렸는데 딜컷 하셔야 돼요. 한 칸. 저 지금 bp 몇 나왔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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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p 몇 나왔나요? bp 몇 나왔나요? 여기서 6700을 어떻게 뽑아야죠? 어후.. 늦게 나와가지고 쭉 가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나, 둘, 셋. 하나, 셋. 하나, 셋. 하나, 셋. 여기가 좀 있어요 많이 좋아하시는데? 어 근데 늦어요? 오오오! 엄청 늦는데? 죽으셨다 아 잠깐만! 안녕하면 내 생들잖아 네 일단 일어나시면 생일이 올게요 근데 포스트잇 다 막았는데로 물 쎈거에요 울어요 티미터에요? 쎄요? 아니 울어요 오전기 딜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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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더 보여요 끝까지 피해요 나이스 흠 근데 왜 안 깨졌지? 너 왜 안 깨진거야? 쎄가 평소보다 덜 넣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못 넣은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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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흡 위 한니꺼 미터기 받아야겠다 어차피 벗고 올리면 너무 힘들어 그쵸 하지마 개인 소장자 저 이번꺼 생기 좀 늦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? E& 아 이 오프닝 망했다 배지신 들어갔어요 삐삐삐삐삐삐삐삐 와 돈번호 승리한다 하나 셋 하나 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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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4, 4, 4, 5, 5, 6, 6, 7, 8, 9, 9, 10 67%예요. . . . . . . 너무 많이 깠어요. 엄청 많이 깠어요. 저에요 환희. 어려운 거. 네. 여기저기. 여기저기. ㄷㄷ 두번 오케이 나이스 지적에 닐코있어 진짜 상관이에요 46 좋아요 상관 점성 라이트킬러 우빈 돌감옥 우빈 돌감옥 다 쏟아야해요 레이저 레이저 아래로 레이저 주심 비틀비 준비 비틀비 주자인 잡으세요 치아 다 쏟아 다 쏟아 이천 비틀비 한 번 더 주인공 챙겨드릴게요 보아운집드릴게요 가이탄 살짝만 들어가는거에요 살짝 여기서 깃털 빛 빼고 A로 갈거에요 A로 가서 던질 수 있고 예 고고고고고 날개받아주고 사이탄 여기서 뺄거에요 너무 끝에서 쭉 들어가지마세요 하나 둘 다왔어요 셋 스킬 넘쳐나요 네단 있으신 분 그냥 빠지고 와 좋아요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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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셋 아 두 번째 구석에 전이 죽어졌고 와 아무도 안 죽었다